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첫날 2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제주 정가도 총선 전국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찬혁 기자입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 갑선거구의 박희수 전 도의회 의장이, 을선거구의 차주홍 전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 두 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들은 명함을 배부할 수가 있고요. 전화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본인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사무소를 개소해서 개소식을 개최할 수가 있고요. 제주는 국회 선언위 중인 연동형 비례제에 큰 영향 없이 기존 3개 지역구에서 선거가 치러질 전망입니다. 총선 출마 예상자는 모두 20여 명. 제주시 갑선거구에는 4선 의원인 강창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3명과 최근 출마를 선언한 구자헌 고경실 등 10명의 출마가 예상됩니다. 제주시 을선거구에는 현역인 오영훈 의원과 당내 경선에서 패했던 김우남 전 의원 등 민주당 4명과 자유한국당 3명이 출마 입장을 밝혔거나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경쟁자가 없어 위성곤 의원의 단수 공천 가능성이 큰 서귀포시 선거구는 자유한국당과 무소속 후보 등 모두 6명의 출마가 점쳐집니다. 제주시 갑을 선거구는 강창일 의원과 김우남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따라 후보자 간의 경합 구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 두 사람의 출마 여부가 이번 선거 판세의 가장 큰 변수로 전망됩니다. 또 4차례나 싹쓸이한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도 압승을 거둘지 야당의 반격이 시작될지도 관심사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